시골에서 살아본 경험은 있어요? 네, 시골에 산 적 없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? 제가 민폐부리면 어떡해요? 민폐부리면 어떡해요? 안녕하세요 미화춤이니까 감사합니다 우와, 예쁘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이걸 진짜 무거운데? 가벼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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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차셔야 해요 네 그 질 일부러 옆에 놓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너무... 지금 이게 카메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, 그래요? 약간 거울처럼 써야 해요 아, 네네 그게 제일 좋아요 안 그러면 감독님들이 딱 나서 여기 막 카메라 옮기고 막 그래야 돼가지고 순차적으로 쓰면 마지막에 오는 분은... 네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트러블롤이 사례가LI 주님 snug Bible 감사합니다.